다음 달 선연휴 때 고속버스와 시애버스가 증편 운행되고 귀경객을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막차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. 서울시는 이런 교통대책을 포함한 설날 5대 종합대책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시행합니다. 고속버스와 시애버스의 운행은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평소보다 22% 늘어납니다. 귀경객이 많은 설날 당일과 다음 날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막차 시간은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. 시는 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설 위문품과 연탄 보조금을 지급하고 결식 우려아동에게 설 연휴 기간에 무료급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아울러 응급상황에 대비해 당직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, 휴일 지킴이 약국 등 4만 7천여 곳이 운영됩니다. 서울시는 설 연휴 동안 종합상황실을 서울시청 1층에 설치해 24시간 운영합니다. 아울러 응급상황실을